편안하게 해주세요. 죄송합니다. 보면 힘을 빼세요. 힘을 빼세요. 장인어른 얼굴 저렇게. 힘이 들어가지 않습니까? 힘이 들어가지. 편안하게. 나는 안 했으면 했는데 힘을 빼라고. 힘이 빠져 이만한 손으로 머리를 내면 실수로 한 번 부치하면서 이 목 다치면 큰일이잖아. 나는 그냥 이걸 지키려고. 안 한다고 하세요. 편안하게. 장인어른. 아이고 아이고. 됐습니다. 이 사람은 그렇게 하니까 힘을 자꾸 주지. 아니요. 일단 제가 이렇게 오십시오. 쓰십시오. 쓰라고? 무서워. 편하게. 편하게. 하하하하. 하하하하. 어! 오오오오오오오오. 하하하하. 저희가 음악는 거 아니죠? 우두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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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두둑해는데 어디 뭐 잘못되는 거 아니에요? 아닙니다. 약간씩 밀렸던 것들이 다 맞춰진 겁니다. 물만치지 않겠네. 뼈에서 우두둑 소리나는 건 이 첨인데. 다음엔 또 이렇게 딱 탈락에. 되찾았을 것 같아. 아버님 표정이 약간 코미디 형 같았어요. 아프면 아프다 소리도 몰라 뭐. 바람 부는 거 날씨가 버쩍 정리네. 이거 입고 있어. 감기 들어. 아 멋내셨다. 내가 그전에. 자네가 하는 식으로. 두러누라 그러더니 막. 우두둑 소리가 나더라고. 그때 어디가 안 좋으셨습니까. 디스크 디스크. 아 디스크 허리 디스크요. 응 그거 그냥. 지금 제가 한번 봐 드리겠습니다. 지금 제가 한번 봐 드리겠습니다. 이거 두세요. 저거 진짜. 죄송합니다. 거절을 못하시고. 어색한 관계를 아직. 그냥 하지 말지. 네. 툴리스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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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라고? 툴리스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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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. 하지 말지. 여기까지만 하자. 씨. 아버지는 어떻게 해. 아버지는. 아버지 표현 얘기는 어떻게? 아버지. 아버지 표정이 natuurlijk decides. 아버지 표정이 완전히. 널낸 표정. 진짜. 죄송해요. 저 우주에. 별들이 쫙 많지 않습니까요. 고기도 제가 제가 공부해본 발언은요. 완전히 거인국도 있고요. 완전히 조그만 난장인국도 있고요. 우리 뒤에? 네. 그게 아니라 저는 UFO도 봤거든요. 구름 속에서 이렇게 하얀 점이 막 불기식적으로 막 움직이는 걸 봤어요. 그런데 그 UFO는 혹시 우리 지구에 살던 미래에서 우리를 여행 온 게 아닐까.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. 야, 속 소리 진짜 그렇다. 아직 뭐. 전화하시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. 보편적이고, 합무적이고 객관적이며 타당성이 없으면 믿지 않습니다. 과학자들이 한 일인데 자기가 우주, 우주로 왜 그렇게 신경을 써서 해. 만 원 경도 하나 없으면서. 진짜. 비싼 거 저 있어, 여보 그거 하나 끊어줘. 아닙니다. 이거 이거 이거. 거의 안약하고. 무명해서. 비싼 거. 무슨 뭐 제목이. 뭐 활력, 무슨 파워 뭐 이런 건데요? 그게 좋은 거예요. 잘 먹겠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강력한 파워. 강력한 파워. 위노스 파워. 위노스 파워. 뭐 하는 거예요, 새끼야. 들어왔어. 조수호. 여기 버려. 그걸 보고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. 어머. 퇴근한 거예요? 그러면 또 자기가 또 높겠죠? 보람찬 하루. 아, 진짜 웃기다. 오늘 진짜 일 많이 했어요. 그러니까요. 모자 좀 벗으시지. 모자 좀 벗으시지. 저 사위 너를 사람 잡고 있는데. 잘 받았어요? 이거 뭐 배우긴 배운 거 같아. 아니, 그런데 그거, 그거 해 주고.